형사님이 찾는 사람 나랑 같이 찾아요. 이제 나도 그 사람이 궁금해졌어요. 알고 싶어요. 손은 왜 그래요? 손은 왜 그래요? 반지만 빼면 자꾸 다쳐요. 아직 어색해서. 손은 왜 그래요? 손은 왜 그래요? 손은 왜 그래요? 형사님 앞에만 서면. 괜히 긴장이 돼요. 실수할까 봐. 겁도 나고. 나도요. 손은 왜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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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